극단파 처녀충은 수처녀가 아니면 절대로 연애나 결혼을 하지 않겠다는 남자입니다. 온건파 처녀충은 이왕이면 수처녀가 훨씬 좋다는 남자입니다. 같은 값이면 다홍치마라는 속담을 떠올리면 될 겁니다. 다른 조건들이 같다면 수처녀가 훨씬 좋다는 얘기입니다. 논의의 편의상 30세 여자들만 따져보겠습니다. 이 영상에서 이야기한 것들이 25세 여자들에게도 많이 적용될 겁니다. 반면 10세 여자들에게는 사실상 적용되지 않을 겁니다. 어떤 여자가 지독하게도 독실한 기독교 신자이며 그 여자가 속한 교회 공동체가 대단히 보수적이라서 혼전순결을 절대시한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 여자는 결사적으로 처녀성을 지키려고 할 겁니다. 만약 어떤 남자가 그 여자만큼이나 지독하게도 독실한 기독교 신자라면 둘이 혼전순결 지키면서 연애하다 결혼해서 하느님의 뜻에 따라 열심히 번식하면서 사이좋게 살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평범한 남자의 경우에는 그런 여자랑 연애 또는 결혼을 하면 미치고 환장할 것 같습니다. 처녀충 여러분 당신이 그런 여자를 견딜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이제는 성생활에 대한 가치관이 21세기 한국사회와 완전히 동떨어진 여자들은 제외하고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진화심리학이 출동해 보겠습니다. 원시사회에서 여자가 사랑 없는 섹스로 임신하면 애를 혼자 키울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았을 겁니다. 또는 내 딸린 여자는 결혼 시장에서 인기가 폭락하기 때문에 애가 없을 때에 비해 훨씬 열등한 남자와 결혼하기 쉬웠을 겁니다. 이런 요인 때문에 여자가 남자에 비해 사랑 없는 섹스를 훨씬 많이 피하도록 진화했을 것 같습니다. 남자가 바람기 많은 여자와 결혼하면 막대한 번식 손해를 보기 쉬웠을 겁니다. 아내가 바람을 피워서 임신하면 아내의 자궁을 다른 남자에게 빼앗긴 셈입니다. 그렇게 태어난 아이를 위해 남편이 하는 온갖 희생의 유전적 과실을 씨뿌린 놈이 차지하게 됩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남자는 바람기 많은 여자를 경멸하도록 진화한 듯합니다. 남자가 그런 식으로 진화했다고 합시다. 여자는 바람기 많은 경쟁자를 조롱함으로써 결혼 시장에서 상대적 우위를 차지할 수 있었을 겁니다. 이 때문에 여자는 다른 여자의 바람기에 대한 정보를 퍼뜨리면서 조롱하도록 진화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진화 심리학 가설들이 옳다면 여자는 남자에 비해 사랑 없는 섹스를 훨씬 많이 회피할 겁니다. 그렇다면 깊은 연애를 전혀 못해본 여자, 즉 어떤 남자로부터도 깊은 사랑을 받아본 적 없는 여자라면 수천여로 남을 가능성이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클 겁니다. 남자는 얼굴이나 몸매가 예쁜 여자, 인간성 좋은 여자, 성격 좋은 여자,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건강한 여자, 바람기 없는 여자를 깊이 사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어차피 바람기 많은 여자는 어떤 식으로든 섹스를 하기 때문에 수천여를 다루는 이 영상에서는 제쳐둘 수 있을 겁니다. 수천여가 되기 쉬운 여자는 못생긴 여자, 사이코패스 같은 여자, 성격 고약한 여자, 육체적으로 허약한 여자, 정신건강에 문제가 많은 여자일 겁니다. 그런 여자는 깊은 사랑 또는 결혼의 맥락에서 매력이 없는 여자입니다. 성인 남녀가 깊은 연애를 하면 섹스를 하는 것이 당연시되는 21세기 한국 사회에서 남자가 수천여에 집착할수록 매력 없는 여자로 귀결되기 쉬울 겁니다. 물론 천여충이 모태솔로로 당당하게 살다가 가는 길도 있습니다. 같은 값이면 수천여라고요? 매력과 천여성이 반비례하는 사회에서 그런 말은 공허해 보입니다. 매력적인 30세 여자들 중에 수천여가 사실상 없다면 매력적인 수천여를 찾아 헤매는 것은 유니콘을 찾아 헤매는 것에 버금갈 정도로 무모합니다. 스포츠카를 좋아하는 남자가 천만원짜리 람보르기니 신차를 찾아 헤매는 것과 비슷합니다. 이것이 천여충의 딜레마입니다. 물론 천여충이 찐따라면 이것이 그리 큰 딜레마는 아닙니다. 어차피 찐따가 연애하거나 결혼할 수 있는 여자는 매력 또는 인기가 겁나게 없는 여자이기 때문입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